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누구와 손을 잡고 가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일반 양식이 있는 국민들과 집권 세력들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놓고 우리가 친중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보 곳곳에는 우리는 친중의 길을 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친중행보입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오리입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년도에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북경대학을 들러서 한 연설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이 발언을 듣고 엄청나게 경악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도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발언을 남겼습니다 양국은 오랜 교류 역사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운명공동체다 운명공동체 구축은 중화민족의 중흥을 깨하는 중국몽에 다른 나라를 참여시키는 중국의 대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이웃나라로서 잘 지내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에서 운명공동체 운운하는 그런 표현은 등장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중국과 운명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바로 대통령과 양식이 있는 시민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드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은 안보주권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산불정책을 중국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운신의 폭을 군사 안보 국방에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최척근인 양정철 소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7월달에 중국 공상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와 교류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중국 공상당가 무슨 교류협약을 맺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제도와 정책을 수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 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이 수사처의 원형은 시진핑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세력들,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가동시킨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입니다 그 제도를 한국이 수입한 겁니다 한국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수입해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한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검경수사건 조정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 조직은 중국의 공안경찰로부터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와 법률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검경수사건 조정문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뺏기거나 그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안제도도 한국의 경찰, 검경수사건 법안을 만드는데 크게 참조하거나 뺏겼습니다 다음 질문은 친중행보의 국회의원들입니다 12월 26일 날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하로 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소속의 모두 64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훈, 정농관에서 친중행보를 노골적으로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라 이를 통해서 미국 비핵화 협상을 제기하라 결국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라는 그런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적극 동참한 겁니다 대북 제재 완화 성명서는 운동권 출신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정길 위원이 주도했습니다 그런 이 성명서를 미국 정부뿐만 아니고 상하원에도 보내고 외신에도 다 돌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국회 차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64명이긴 합니다만 큰 숫자입니다 300명 가운데 64명이니까 친중 노선을 명확하게 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동권 정치인들의 의식 세계는 항상 그들이 젊은 날 사상적 세례를 받았고 꿈을 꿨던 친중과 반미의식이 직회에 깔려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반미와 친중의 그런 군례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법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기본권과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번영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장기 집권용 제도에 해당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법안을 강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 법치, 기본권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중국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억압적인 체제는 내부로부터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들이 일어서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중국 체제의 큰 규모에 압도된 나머지 그 내부에 곪아 틀어지고 있는 체제의 본질을 예리하게 잊지 못한 채 눈이 가린 집권 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또다시 엉뚱한 쪽에 줄을 서는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호는 법치와 자유시장 경조로부터 과도한 국가 개입을 찬양하는 국가주의 이른바 국가주도 자본주의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저생산과 경제침체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고 내부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경험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정치 세력들의 선전과 선동에 의해서 대중들이 놀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민족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주었던 그 역동적인 체제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요즘은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곧바로 다시 대한민국이 중국의 압제와 구력과 속박과 간섭에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당대뿐만 아니고 그런 미래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결정은 지금 세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친중의 길을 외치는 정치 세력들을 다시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친중으로 가서는 그것은 가난의 길이고 구력의 길이고 패배의 길이고 쇠락의 길이고 쇠퇴의 길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유해서 다시는 이 땅에 친중 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시는 것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과외 아무리 쉽게도 소용없습니다 체제가 바뀌면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